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전선거에서 취득한 총득표수 가운데 20%를 뚝대내서 자신이 믿는 후보에게 갖다주는 이른바 표 빼돌리기 조작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재미경제학자 BHY님이 조작에 대해서 또 다른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BHY 교수님의 이메일입니다. 표 빼돌리기 정말 적절한 표현을 찾으셨습니다. 조슈아님의 표 갈기 내표당 한 장을 상대로부터 빼앗는 것과 표 빼돌리기가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 빼돌리기가 민주당과 통합당 두 후보의 실제 사전투표 득표 수만을 이루어졌다면 같은 것이 됩니다. 표 갈기에서 보정값 4는 서울에 적용하는 경우는 25%, 보정값 5는 20%와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조작 방법에 관한 가설의 일치함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것은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유령투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보다도 투표자 수가 많은 것이 전국에서 37군데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7군데에서 선거인돈보다도 투표자 수가 많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유령투표의 조작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표 빼돌리기는 추가적으로 유령투표 현상도 설명 가능합니다. 재미경제학자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고심해서 만든 도표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미경제학자의 이메일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표는 조작사건이 불거져 나올 때 수사당국이 중요한 단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단은 물리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느끼는 것이 다 총들어 있는 것이 물리적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전투표의 개표 조작사건은 상당 부분이 사이버세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세계를 상부에, 그 다음에 하부에는 가상세계를 넣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세계입니다.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고 두 가지가 불일치하면서 유령문제가, 유령투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무리한 캐트에 두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를 왼쪽에 1, 2, 3의 1, 2, 3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1번,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각각 361표와 342표를 얻었다면 총득표수는 703표가 된다. 여러분 1번에서 확인하셨죠? 2번, 총득표수 703표의 25%를 빼돌려서 자기당 후보를 갖다주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753의 25%를 계산을 해보면 703 곱하기 25%는 175.75가 됩니다. 3번입니다. 175.75표가 표로서는 반올림이 돼야 되니까 반올림을 하게 되면 실제로 176표를 빼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모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세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5%를 빼돌리는 작업이 온라인,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대단히 달라지게 됩니다. 도표의 하단 부분은 바로 사이버 세계에서, 컴퓨터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와 컴퓨터 세계는 아주 다릅니다. 물리적 세계하고. 컴퓨터에서는 4번입니다. 4번을 한번 보시죠. 컴퓨터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통합당 후보라는 변수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25%를 빼돌리기를 행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25%를 빼돌리고 통합당에서 25%를 빼돌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각각의 득표수에다가 25%를 곱하게 되면 민주당은 270.75표가 남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256.5표가 남습니다. 0.5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5분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반올림하면 민주당한테서는 271표를 빼앗고 통합당 후보와 함께서는 이를 반올림하면 민주당 후보에게는 271표가 남고 통합당 후보에게는 257표가 남게 됩니다. 지금 컴퓨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분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5% 표 빼돌리기가 완성된 이후에 컴퓨터상으로는 민주당은 총 몇 표를 갖게 되는 거 아니까 자신이 이미 남은 득표수 271표에다가 미리 빼돌려놓은 25% 표를 빼돌리게 해둔 득표수 176표를 더하게 되면 447표가 됩니다. 그런데 조작이 이루어진 이후에 남은 총 득표수는 민주당 447표, 통합당 176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 704표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물리적 세계에서는 703표였는데 반올림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컴퓨터 세계에서는 704표가 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일치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껏 난해 마이너스 1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령투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 조작이 있으나 아주 유력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경제학자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까 반올림하면서 모두 두 가지가 올라가는 바람에 실제보다 한 표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통계상 기껏 난해 마이너스 1로 나타나는 유령투표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현재 알려진 바마 하더라도 지역구 10군데 비례대표 27군데가 모두 다 투표자 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증거는 개표 조작 과정에서 상당히 유력한 불법적인 작업이 있었음을 정언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력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도 또 여러 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구체적인 조작 방법은 어떻게 시행됐을 것 보냐. 이 내용은 재미경제학자인 BHY님의 메일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표 분류기나 개수기 조작도 필요가 없습니다. 각 개표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한 것을 집계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리 후보자별 배분 비율을 정할 필요도 없고 개표장에서 검표 과정에서 적발될 위험도 없습니다. 사전투표 개표에서 실제로 얻은 득표수가 배분 기준이 됩니다. 사전투표 비율이 높은 읍면동이나 민주당 후보 당일투표 득표율이 높은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도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읍면동에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주권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공직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 나서서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건성하시길 기도합니다. 재미경제학자 BHY님의 메일에서 중요한 오늘 단서가 바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령문제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도 많은 마이너스 1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